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편 전국 한우 사육 농민들은 오는 7월 3일 서울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투쟁을 통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흥 우주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고흥군과 관련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고흥과 울진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임 광주시당 위원장의 김정현 광산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김화진 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총선 패배를 극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화진 위원장은 전남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현 위원장과 김화진 위원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비대위의 승인 절차 이후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한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명을 군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선을 치고 달아난 걸로 추정되는 홍콩선적 화물선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야간 항해 당직자 등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운항한 화물선에 묻어있던 페인트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어선의 페인트와 동일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실종자 두 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얼마나orbər 하시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때가운데요. 감사합니다. esten 안